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육 쌍전의 어떤 핵심 가르침이신 도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학은 모든 공부의 근본이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수신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을 다 추스리는 걸 말합니다. 꼭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신 그러면 예전에는 수기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나 자신을 잘 닦는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어떻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뿌리가 없는 공부가 되죠. 생각을 올바르게 해라. 뭐가 올바른 겁니까? 사실은 이론상 진리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론상 짜리에서 선이라고 판명난 것을 또 이론상의 지혜와 그 능력을 써서 해결하지 않으면 올바른 선이 못 되거든요. 욕심이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옳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신 거에도 고정관념이 묻어 있어요. 거기에 또 욕심이 붙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면 나는 선을 한 것 같지만 누군가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선의 실행. 진짜 선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지혜. 다 이 모든 게 이론상 짜리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닦는 공부의 주장은 도다. 도가 아니라면 참된 경계를 다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다. 여기서 학술 그러면 과학입니다. 결국에. 분과학문이라고 해서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과학 그러면 이공계의 학문만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인문과학도 과학이죠. 사회과학, 자연과학 다 과학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도학과 과학관계는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참 나의 세계가 있고 우리의 애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다 나입니다. 나예요. 나. 나인데 애고는 어떤 나냐. 나하고 남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나. 나 그럴 때 남하고 다른 나 그러면 애고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입장은 시공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도 사라지고 나란 존재만 우주에 꽉 차 있다. 여기서는 나랑 남이 경계가 없어요. 그냥 공이죠. 그런데 영지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의식은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이긴 한데 나다 남이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초월적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이 두 나가 사실은 이 두 개의 나가 콜라보라고 그러죠. 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절 보고 계시죠. 애고의 눈으로도 절 보고 계십니다. 시공 안에 자아. 시공 안에서 남과 나를 구분하는 자아 입장에서 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더 내면에 보는 그 자체는 공적 영지예요. 재밌죠. 협업이에요. 공적 영지가 안에서 빛을 안 쏴주면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사기에서 빛을 쏘면 필름을 통과하면 스크린에 해가 뜨고 산이 나타나고 하죠. 이런 필름 통과하기 전에 이 빛은 그냥 순수한 빛 아닙니까. 어떤 영상이 없죠. 이미지가. 필름을 통과하면 어떤 영상을 나타내죠.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이런 다양한 영화같이 펼쳐지는 이런 생각감정 오감의 이런 변주들이요. 근원에 들어가면요. 빛 차원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그게 공적 영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 보고 계시죠. 제일 근원에서는 그냥 빛이에요. 알아차림이에요. 그냥. 처음에 뭔가 하나 필름을 거치면 뭔 생각이 나타내요. 나란 존재는 남하고는 달라라는 생각이 나타나. 애고가 나타나요. 불교에서 칠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이 한번 먼저 한번 뭔가 여러분을 왜곡시켜요. 거기서 좀 더 가면 육식 좋다 싫다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더 나가면 오식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체의 근원은 마녀의 근원은 공적 영지다 이 말은요. 순수한 빛으로 있어요. 순수한 빛이 여러분의 지금 근원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 찾지 않는 거예요. 밖에다 원을 그려놨지만 여러분 대면에서 그 자리를 찾아요. 생각, 감정, 오감 이전에 나의 존재감 거기에 주목하시면 그 자리가 공적 영지자입니다. 내가 한 생각도 보태지 않았는데 내가 존재할 때 나라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어지겠어요. 그 존재 상태가 여러분 공적 영지입니다. 이런 상자리입니다. 거기에 뭔가 생각이 하나씩 입혀집니다. 나다 남이다는 생각이 입혀지면 무의식 중에 칠식. 그게 본격적으로 표면의식 차원에서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슬프다. 나는 기분이 어떻다.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육식이 펼쳐지고 보고 듣고 이 작용이 오감 작용이 펼쳐지면 오식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식, 육식, 칠식이 한꺼번에 작동을 시작합니다. 참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식, 육식, 칠식이 벌인 그 작업을 참나가 그 필름을 보관, 업보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참나가. 참나가 업보를 관리하려고 업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팔식은 본래 뿌리는 뭐죠? 공적 영지. 그래서 팔식도 참나인 거예요. 사실 참나가 여러분 업보를 관리해 줄 때 인과 보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항에 여러분의 업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인과 보험의 어떤 그런 공식대로 집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과 보험을 집행하는 법신부를 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은 칠식부터 등장합니다. 우주에서 나다 하는 의식이 칠식에서 생깁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실 때 나다 이전의 그 의식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망공스님이 참나가 뭡니까? 암흑에야 할 때 돌아보는 놈이 참나다. 암흑에야 할 때 딱 반응할 때 뭐가 그 말을 들었죠? 여러분 존재가 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반응할 수 있었는데 듣자마자 나 하면 이미 애고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시공 안에 자아로 들어와야 돼. 참나와 애고는 둘도 아니면서 하나로 협업해서 돌아가 우주를 굴리고 있다. 결국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일원상이 시공 안에서 작용할 때 여러분 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의 세계는 대죠. 애고의 세계는 소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공식대로 되지 않았나요? 참나 상태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분할 수 없다니까요. 공적 영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다 하는 주장을 제가 하는 순간 애고의 세계로 들어온 순간 작아져요. 쪼개져요. 컸는데 쪼개져요. 대소에 이치하시겠어요? 큰 거는 쪼개져요. 시공 안에 들어오면 쪼개져요. 그래서 개성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 그대로 진리예요. 이걸 고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큰 덩어리를 공부하는 것을 도학그룹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과목별로 쪼개진 분과학문을 과학그룹. 대소랑 그대로 연결되는 말이라고요. 도학과 과학이. 우주 전체가 어디로 간다 하는 그 길이 새겨져 있는 그 자리, 이론상 자리를 바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게 도학이고요. 철학과 종교의 영역이죠. 과학은 쪼개진 분과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심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심리현상부터. 인문과학.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정치학.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경제학.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일이죠. 형형색색의 작은 단위로 쪼개진 학문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그러고 큰 덩어리의 학문 전체를 도학그룹. 도학이 당연히 본이죠. 도학이 뿌리죠. 학문을 항상 여기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해되시죠. 모든 마음으로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도학에 뿌리를 둡니다. 수신과목만 얘기했지만 수신과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과목은 다 도학에 뿌리를 둡니다. 여러분 게이정에도 하나의 과목이에요. 선정이란 과목과 다른 과목이 구멸되면 쪼개진 거죠. 정신수양 과목과 작업지사 과목은 다르죠. 그래서 분과학인 거예요. 각각. 그래서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과의 항목들이에요. 쪼개진 항목들. 그런데 정신수양이건 작업지사건 사리연구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뿌리는 뭐라고요. 이론상자리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이게 도학과 과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학이 항상 모든 학술의 주인이다. 모든 분과학문의 핵심은 도학이어야 된다.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이 느낌 좀 오시죠. 그래서 분과학, 과학이라는 말은요. 예전에 뭔 말로 썼냐. 원래 처음에 번역할 때 서양의 사이언스를 번역할 때 백과지학이라고 그랬어요. 백과지. 온갖 과목의 학문. 줄여서 과학. 이해 되세요? 도가 쪼개져서 뭐가 됩니까? 백과사전 보세요. 백과의 존재들이 있죠. 그게 다 이론상의 도가 변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형형색색도 알아야 맞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결국 우리 삶의 문제, 의식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필요한 것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고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지구에서 사는 데도 벅차신데 안드로메다 저 편을 꽉 알아야 내가 지구에서 잘 살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의무신 내실 필요가 없죠. 지금 여러분 삶의 절실한 문제부터 풀어가시면 돼요. 과학은. 그런데 어떤 과학을 연구하고는 도학에 뿌리를 안 두면 뿌리가 없는 학문이 돼요. 모든 학문. 난 정치학 박사다. 그런데 도학을 모른다. 뿌리 없는 학문이에요. 그 정치학은 뿌리가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분이 아무리 정치라는 과목에 대해서 연구를 잘했더라도 애초에 그게 어떤 우주적 진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면 뭔가 빈곤한 겁니다. 학문이 반쪽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도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나왔다고 휘청하지 마시고요. 알파고 인공지능 연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겁부터 내십니다. 물질개벽이 되면 이제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겁내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물질개벽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분과학문을 부릴 수 있는 도학이 튼튼하다면 그런 생각 안 하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더 줄을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마음법의 주인이 됩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자고 제가 이 글을 뽑아봤습니다.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모든 법, 마음법,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게 법입니다. 공기, 공기도 법이에요. 자기대로 법칙을 갖고 있죠. 진리의 표현이에요. 비로자나불, 법신불의 표현입니다. 티끌 하나도 법신불의 표현이에요. 이론상에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우주, 마녀에 존재하는 이 모든 존재들은요. 다 중심이 법신이라고 했죠. 모든 분과의 학문, 모든 감옥별로 쪼개져 있는 형형색색의 존재들의 근원은요. 다 하나라고 했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법신불의 나툼이에요. 그래서 처처불상인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부처님 안에 있는 다르마, 법 중에 어떤 특정 법을 표현한 거예요. 날아다닌다는 법을 아시려면 이제 새를 보면 되고요. 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려면 법이 물고기를 보시면 되는 거고 사람을 통해 구현된 법이 제일 의미 있다라고 예전 성현들, 불보살들이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히 인간하고 관계가 밀접한 것은 더 깨어서 불공들이는 자세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부처님 뜻대로 처리해 가야 돼요. 이런 발상이 너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마음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마음대로 법을 주무른다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진리 덩어리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게 일원상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하셨 뒤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일원상자를 찾아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천만 경계 그렇게 하면 어떤 경계에 당하든 자리 이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 보살이죠. 이런 분이 보살이. 모든 것을 선용한다. 그러니까 티끌 하나도 잘 써요. 다 불공들이는 마음으로 처리하니까 작은 거 하나, 오염된 것도 다 살렸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면 이 지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햇빛 하나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햇빛도 좋고 나도 좋고 중생도 좋으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천만 경계의 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게 거기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고 쓰는 거죠. 이게 처처불상, 사삽불공인 거죠. 모든 사물이 다 부처고 그 사물을 정성스럽고 잘 다뤄서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다뤄서 모두에게 좋게 쓰자. 이런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자. 경영자가 됩시다. 따라서 그 조종방법, 경영방법이죠.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잘 쓰시면서 남들한테도 그렇게 마음 쓰게 도와서 물심양면으로 물질문명도 개발시키고 정심문명도 개발시켜서 한 가지, 그게 하나로 잘 균형 잡힌 참문명세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할지어다. 짧은 말씀이지만 액기수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이런 짧은 글 안에도요. 이 말씀하시는 분 안에서 이게 저는 설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설법이 아니라 법설이에요. 법설. 불보살분들이 말씀하실 때는요. 진리가 설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진리가 지금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은. 이론상의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법이 사실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설법도 맞지만 법설이라고 이해하시면 의미가 더 새로울 겁니다. 이런 말 안에 이론상의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잘 소화해서 여러분 안에서 또 진리가 설하게 해줘야 돼요. 남의 말 듣고 외우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어떻게 설하는지 아십니까? 이쪽 이제 불보살리 얘기를 합니다. 본인 내면에서 본인 애고가 뭐라고 얘기는 하죠. 생각 말 행동하는 주체는 애고죠. 시공간 안에 자아지만 그 안에 뭐가 담깁니까? 진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법이 설한 겁니다. 법이 사람 말로 이렇게 번역돼서 통역돼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론상 안에 있는 무형의 진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냥 기억만 하고 끝나면 여러분이 그냥 애고 차원에서 그냥 진리를 덮어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깨어서 정신수양을 통해 일심으로 이 말을 경청하시고 이 말이 사리연구를 통해 자명한지 판정하시면 자명하게 판정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서 법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이론상이 그거 진리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이제 진리가 들썩이면서 여러분 말을 통해 다시 진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표현된 진리에 자극받아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명하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한 거지 남이 그 말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이론상이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법설을 하는 거죠. 재밌죠. 듣고만 있어도 공부가 되는 이유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가모니 초창기에 선정도 안 했어요. 제자들 안 쳐놓고 다섯 명 안 쳐놓고 계속 내리 강의만 했어요. 자명한 얘기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 꼰단냐라고 하죠. 듣다가 자명해졌어요.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올써 하고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가 아주 흥분하셨습니다. 꼰단냐라는 알았다. 이렇게 해서 꼰단냐라는 지금 지혜의 눈을 얻었다.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때 한 경지에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들으면 막 터지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얘기하고 나머지가 탁발하러 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얘기해서 터진 사람이 탁발하러 가고 터질등 말등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계속 얘기해요. 다섯 명이 나중에 다 이해하고 심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여섯 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불경에 나왔다. 감동적이죠. 얘기 듣다가 어떻게 터졌을까요. 부처님 말에 몰입했겠죠. 정신수양이에요. 맞다 맞다 했겠죠. 그것도 이제 애고가 그냥 고정관념에 맞아서 맞다가 아니라 저 내면에서 진심으로 맞다 하는 순간 지혜가 터집니다. 사리가 알아줬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삶으로 자기 행동으로 구현되면서 삶의 문제로 직결되면서 계율이 갖춰져요. 듣다가 사막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본격적으로 딱 뭔가 실마리를 잡았을 때 석가모님께서 구족괴라는 걸 바로 줬어요. 그때 구족괴는 별거 아니었어요. 남은 번뇌를 다 뿌리 뽑아라. 이거 말해주는 게 구족괴였어요. 한 소식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배양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며칠 안 걸렸어요. 이게 진리는요. 즐겁고 자명하고 기뻐서 따라가다 보면 터득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걸리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라한이 다 초창기에는요. 5일에서 7일 정도 걸렸어요. 아라한 나오는데. 보름. 길면 보름. 왜냐하면 선생님이 훌륭하시잖아요. 정확한 얘기만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옳소옳소 안 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하니까 쉽게 인가가 됐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아무튼 이 진리의 희열이 공유되면서 아라한들이 깨달은 자들이 나왔다는 거. 그럼 다시 어떤 올바른 회상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진리가 공유되고 거기에 진리의 희열이 감돌면요. 어마어마한 불보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 좋은 얘기 들었다로 끝날 거냐. 이 정도 상태에서 끝날 거냐.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느냐는 몰입해서 들으시고 일심. 정신수양. 사망만 하시면 돼요. 사리연구. 맞다. 아니다. 이거 선명하게 표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맞으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이 사망만 갖춰지시면 남의 얘기 듣다가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씀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흥분해요. 저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로 흥분된다는 게 신기하죠. 이런 얘기 재미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도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최소은, 최시영, 강증산, 소태산, 정산 이분들 말씀이 한 권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한국의 스승들인가 그때 제 고등학교 때 그거 사서 다 봤어요.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때 일화들 소태산, 대종사의 일화들 이런 것들을 다 머리에 넣어놓고 그 뒤에 다른 공부할 때도 다 참고했습니다. 한국의 도인들이 계신데 이왕이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다 사서 그때 마침 요약본이 있어가지고 책이 그래서 그때 들을 때도 그거 볼 때 희열이 느껴지는 게 제가 원래 무협지 광이었는데 무협지보다 재밌네 이런 얘기들이 저는 그게 물질문명에서 정신문명 넘어가는 소식이 아닐까 무협지가 요즘 판타지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결국 무협지나 판타지나 아이들이 보는 로맨스나 애고의 극대화입니다.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는 책이에요. 그거보다 이게 더 재밌네 한다는 건 되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게임보다 재밌네 요즘 같으면 그런 말 나오면요. 정신문명이 싹이 지금 한참 잘하고 있구나 아시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맛을 아는 분들이 권해줘야 돼요. 아까 교화라고 했는데 교화가 그냥 여러분도 재미가 없는데 야 너도 한 번 읽어봐라 나도 뭐 좋다더라 이러면 읽는 사람도 이미 흥분이 없어요. 이 게임 죽인다 하고 권해야 저쪽도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교화한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너무 재밌어서 그 희열이 전달될 때 그게 교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는 이 정신문명 물질명 병진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으로는 정신문명을 촉진시켜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쪼개진 세계 시공이 나눠진 세계 그 세계 안에서 물질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정신도 제자리 찾고 육신도 제자리 찾고 제자리 찾는 건 제 기능을 다한다. 여러분 정신이 제 기능을 다하고 사냐는 거죠. 육신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뇌가 겸전하여 안팎이 이렇게 같이 온전해져서 결함없는 세상 그럼 둥근 세상 아닙니까 원만한 세상 자 참나도 원만하고 정신과 물질의 세계 이 에고의 세계는 나눠보셔야 돼요. 에고는 항상 음과 양이 있죠. 양정신과 음 물질이 원만한 공저경지 원만하듯이 이론상 원만하듯이 정신도 사막으로 원만해지고 육신도 의식주로 원만해지는 그런 세상이 낙원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정사께서는 이론상 얘기할 때 항상 이분의 머리 속을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론상 얘기할 때 항상 음향이 같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음향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항상 인과보응이니 생로병상 이론상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물질 영과 육 이 이원성을 하나로 원만하게 굴리자는 그런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텅 빈 원이 아니라 진공 묘유의 원 텅 비어 있되 우주 만유 모든 우주의 이원성을 잘 원만하게 굴리는 원이다.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문명을 등한시하며 마치 철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다.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육신은 원전한데 정신의 병이 든 불구자같이 된다. 물질개명만 되고 정신개벽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화가 이를 것이다. 그 엄청난 여러분 미사일 분사무기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생산해야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할 때를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6.25 일어난 덕에 일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경제가 또 우리도 남의 나라 전쟁을 딛고 또 일어서죠. 이게 참 이게 현상계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요소입니다. 현상계에서 약육강식으로 자꾸 약한 사람을 밟고 서야 살 수 있는 이게 좀 눈물 나는 현실이죠. 이거를 바꾸려면요. 물질문제를 개발해서 물질문제만 가지고 연구해서 해결책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 안에서. 왜? 내가 이득인데 왜 안 해요? 이득인데 안 하려면요. 사막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사막으로 무장돼 있어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는 이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신은 온전한데 정신이 병들었다는 건 지금 딱 우리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물질명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럼 정신도 원만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인종 갈등 인종차별 아직도 안 사라지고 서로 또 총질하고 있죠. 이런 거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정신문명만 되고 물질명이 없는 세상 만약에 정신문명만 있다 그러면 육신은 내 편견치고 사막만 닫고 있다. 그거 온전한 사막이 아니겠죠. 이미 그런 치우친 사막을 닦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 든 불구자고 정신은 또랑또랑하고 지혜로운데 육신이 하나도 말을 안 듣는 상태 그것도 좋냐 이거죠.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 오랴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잘못돼 있거나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못 쓰게 돼 있거나 어떻게 그게 온전한 세상이냐 완전한 세상은 내외의 문명이 안에는 정신문명 밖에 있는 물질명 이 두 개가 함께 병진이라는 건 함께 병자 나아갈 진자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시대고 그래야 결함없는 평화알락 평화롭고 안락한 세계가 올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은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참선의 강령 한번 보실래요. 이제 참선 구체적으로 정신을 어떻게 닦을 거냐 참선의 제일 강령 핵심이 뭐냐 강령이라는 것은 요령이면서 별이가 되는 요령이죠. 별이라는 게 그물에서요. 당기면 그물 전체가 당겨지는 그걸 말합니다. 이것만 알면 참선의 모든 게 끌려온다는 거죠. 이것만 잘 지켜라. 자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교 선정에 수많은 조사가 참선에 대해서 온갖 천만 방편과 천만 물로를 길을 열어놨다. 문과 길을 다 열어놨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선이라는 것은 회광반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의 애고는요. 우리의 애고입니다. 항상 뭘 봐요. 이거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빠져 있어요. 지금 보이는 오감 거기에 대해서 울고 웃고 떠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를 안 본다고요. 의식의 광원 의식의 근원 그래서 밖으로만 향하던 이 의식을요. 안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향하게 하는 걸 우리가 회광 빛을 안으로 돌렸다. 반조 뒤집어서 비춰본다. 뭐죠? 빛을 안으로 쏘는 것을 반조라고 그래요. 회광 똑같은 뜻이 빛을 안으로 돌렸다. 밖으로만 화면에만 빠져있던 정신을 뒤로 확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도 제 얼굴을 때리고 있는 빛만 보지 마시고 이 빛이 오소오는 거예요. 뒤를 확 보라고 보시면 광원을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회광 반조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거예요. 밖을 보던 거를 돌이켜서 안을 보라. 그래서 볼 시자에다가 호탄자 천지마물은 다 쪼개져 있죠. 소죠. 여기는 대짜리입니다. 여기는 나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필름을 통과하면 쪼개져요. 쪼개진 세계만 보다 보면 다 별개인 것 같아요. 산도 별개 나도 별개 지금 쪼개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와 남이 다 별개라 나와 남이 다 별개라 여러분하고 저가 뿌리가 같다는 게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되고 그런데 광원을 돌이켜보면 하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간단한 비유로 여러분 꿈꾸실 때요. 남하고 싸우죠. 누가 쫓아오고 도망가고 악몽 꾸실 때 거기 가면 또 산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집도 있고 다 별개죠. 깨고 나서 보니 어떻든가요. 다 여러분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이었잖아요. 다 안에 들어갔을 땐 다 찢어진 것 같아요. 통으로 보면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꿈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저 들어와 있고 제가 내는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죠. 여러분 뇌에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작용하는 뇌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렇게 꿈에서 깨듯이 현상에서 깨어난 걸 우리가 깨어났다고 하는 정신수염 이론상을 모르면 이렇게 이 마음이 안 듭니다. 꿈에서 깨듯이 객관적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작은 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다 깨려면 근원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자리를 보는 거예요. 쪼개진 것만 보다가 우주가 온통 하나인 그 자리를 보면 호딘자거든요. 하나인 걸 보면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요 천만 방편 수많은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방편도 천만 물로라는 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참선을 닦는 하지만 한마디 말로 통합하여 말하면 망념시고 쓸데없는 생각 내려놓고 이론상 참된 본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 영지 텅빈 각성 텅빈 알아차림이 현전하게 앞에 나타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꼭 앞이라는 게 공간의 앞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텅빈 각성이 되게 하라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참다운 선이 아닙니다. 선은 잡념시고 공적 영지 찾는 거다. 그러므로 적적한 가운데 생각이 없는 적적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가운데 성성하다는 건요. 정신은 또렁또렁하다는 거예요. 의식은 선명한데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여러분 공적 영지입니다. 적적 가운데 성성 성성은 옳다. 적적은 고요적자고요. 성자 한번 보실래요? 마음 심자에 별성자예요. 마음에 태양빛을 받아서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음이 빛난다는 마음이 빛나고 있다. 마음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예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은 햇빛이 쪼개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별처럼 반짝이 나요. 태양빛으로 반짝인다. 여러분 마음이. 성성 고요한데 잡념이 없는데 정신이 또렷하면 참나 상태입니다. 명상하시다 그러신 적 있죠? 그게 공적 영지예요. 설명 다 해놨는데도 많은 분들이 명상하다 보면 고요하고 또렷하긴 한데 참나는 모르겠어요. 뭐 어쩌자는 거죠? 그게 참나예요. 이해되세요? 그 자리예요. 요가 학원 다니시는 분들 이거 다 체험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그거라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지도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팜플렛을 보고 견성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엄청난 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분명히 설명돼 있죠? 공적 잡념이 없고요. 영지 그런데 의식은 생생한 상태가 이론상입니다. 환상을 품으세요. 이론상 하면서 막 망상에 망상을 더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론상을 만들어내요. 그건 철저히 여러분이 만든 상이에요. 남하고도 공유가 안 될 겁니다. 이론상은 그 모든 망념을 내려놓고 쉬었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도 기울일 수 없는 상태의 의식이 이론상이에요. 노력을 가미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생각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노력한다는 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도 일으킬 수 없고 딱 존재만 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명상하다가. 참나 상태예요. 공적, 영지.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그렇게 정신이 또렷하면 맞고 혹시 명상하다가 1초라도 체험하셨으면 여러분이 1초 견성하신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1초 견성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불교에서는 해오라고 진리를 이해했다 하는 자리예요. 잠깐만 찰나를 만나더라도 시부도 중에 견후라고 소 본 자리가 그겁니다. 처음 체험했을 때. 그다음 두구는 소가 어디 안 가게 내 거 만들었을 때 두구 그래요. 처음에 견후 소를 보는 게 중요해요. 1초라도 보면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 경험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보고 계신 그 자리예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저를 보고 있더라도 생각은요. 저한테 집중하고 제 얘기 정리하고 있고 들으시고 감정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뭐 하다 떠들고 계시고 오감은 저를 향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 존재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공적, 영지입니다.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 일을 해도 있어요. 사실은 배고파 내가 존재하는데 그 내가 배고파 라고 얘기해요. 슬퍼 나는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내가 시공 안에서 슬퍼하다는 그런 감정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존재한다는 걸 다 빠뜨리고 얘기하세요. 존재하니까 지금 괴로우시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건데 존재한다는 건 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분은 어떻다고요? 기뻐, 슬퍼가 스크린에 아무리 떠도 광원은 항상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의 본원을 안 잊어요. 빛은 순수하다. 영사기에서 나오는 그 빛 자체는 순수하다. 나와서 저런 저런 화면을 지옥의 화면을 펼쳐내기도 하고 스크린에다가요.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현혹이 안 되고 광원은 순수하다.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은 그 빛에서 표현된 거다. 이걸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런 분이 도인입니다. 화면도 보면서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서 광원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거 좋아요. 그런데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그러며 무기는요 기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고요한 중에 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고요한 중에 의식이 또렷하면 선이고요. 고요한데 잠에 취한 상태 있어요. 흐리멍텅한 상태는 이거는 무의식 상태예요. 고요한데 무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다음에 반대는 뭘까요.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은 없고 정신이 살아있는데 고요한 건 맞는데 성성한 가운데 망상은 그르다. 정신은 살아있는데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엉터리다. 이거는 산란이라고 그래요. 산란. 아까 고요한 중에 무기는 혼침이라고 그래요. 흐리멍텅함. 한쪽은 산란함. 자 견성 상태는 뭐라고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고요적자의 적적 성성 적은 의식을 타파합니다. 산란한 의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요. 흐리멍텅한 무의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초의식이에요. 이게 고요한데 깨어 계시면 초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의식 상태가 공적형지예요. 우주의 존재는 모든 존재는 그 초의식 상태의 발현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그 자리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단전주와 의두연마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정의 각파에서 참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화두선이 오르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정자하고 앉아있는 방법이 오르냐 단전을 잡는 게 오르냐 이런 싸움을 서로 하는데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한다. 단전에다가 정신을 집중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마는 적당한 게 가끔 한 번씩 하나 하느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두한다는 분들은요. 화두를 하게 되면 화두를 잘 쓰면 괜찮아요. 화두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먹고 할 때 이건 뭐냐는 거거든요. 내 몸뚱이와 마음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 이건 뭐냐 하면 곧장 이론상과 만나야 돼요. 그럼 깨끗해지는데 이먹고 하면서 망상이 이제 복조합니다. 이건 뭐냐.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던 잣나무 저쪽 산에 있던 잣나무 왜 잣나무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잘못된 화두죠 사실은. 그런데 자꾸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견성도 안 되고 정신만 산란해지고 끝나요. 모든 참선의 조건은 의식이 고요해지되 또렷해지면 돼요. 고요하되 또렷해야 되는데 망상을 폭주하게 하면 안 돼요. 머리에 기운이 열기가 타올라서 머리가 탄단 말이에요. 단전주류가 왜 좋냐. 단전에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일심이 됩니다. 첫째 망염이 쉬워요. 두 번째 단전에 집중하느라고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요. 배가 따뜻해지지 머리는 시원해지거든요. 보면 참나가 잘 드러나요. 그래서 참나가 드러날 때 이것만 해도 이미 참나는 드러납니다. 이 참나가 내면에서 환이 드러날 때 참나 입장에서 옳고 그름 여러 가지 의두요목들을 연구하시면 정확하게 참나의 실상을 알게 돼요. 제대로 된 견성이 가능해져요. 정신수양의 기반을 두고 살이 연구가 이루어지니까 정의 쌍수라는 곡에 갖춰지면서 견성이 됩니다. 본성이 이렇게 생긴 거구만 하는 게 정확히 알아져요. 그러니까 의두 깨치는 방법이 침물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화두 연구를 잘못하는 분은 연구에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요. 그럴 때 한 번 더 해. 죽는 거죠. 머리에 불 났다는데 이열치열이야 이렇게 덤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주화인마라는 게 불이 달려가지고 마에 들어갔다는 게 뇌가 상해서 그래요. 불이 아랫배에 있으면 주화인마 안 들어갑니다. 주화인마라는 거는 머리를 너무 쓰니까 용을 쓰니까 즉 욕심을 쓰니까 불이 아래에 있어야 할 불이 뇌로 쳐가지고 달릴 주자예요. 불이 치달려가지고 마에 들어갔다. 뇌가 상했다는 정신이 상해버려요. 헛것을 보고 이제 온전한 정신 상태가 도를 얻겠다고 우주를 경영하겠다고 공부하셨다가 주화인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 흘리고 계시면 심각한 거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이런 참선법을 구원하시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제발 단전주해라. 화두 함부로 잡지 마라. 정신 제일 맑을 때 자 보세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망념이 제일 쉬고 화기가 제일 내려갔을 때 머리가 제일 청명하고 참나가 드러났을 때 그때 연구하라는 그래야 참나의 안목으로 진리가 자명하다 자명하지 않다 판정이 빨리 돼요. 엄청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흐리멍청할 때 연구하면 망상만 더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과 함께 작업을 하지 않는데 망상 폭주죠. 깨워서 이런 상과 함께 작업을 해야 빨리 선명하게 이런 상의 입장에서 직감이 와요. 이건 옳다. 이건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다. 이건 어떤 의미일 것이다. 애고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생각을 해요. 참나랑 함께 할 때만 다른 생각이 나지. 참나 혼자서 흐리멍청한 정신으로 연구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하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머리 막을 때 한 번 연구하면 답이 딱 떨어지는데 흐리멍청한 정신은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일상사도 그래요. 이런 거 하나 여러분 읽으시면 몇 줄 안 되죠. 흐리멍청할 때 보세요. 하루 종일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한 줄도요. 읽으면서 앞에 단어들이 사라져요. 머리에서. 그래서 계속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단어만 있어요. 단단히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머리 맑을 때 정신 내서 딱 보면 한 번 딱 읽고 끝나요. 이해 되시죠. 왜 이런 방법이 아주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또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수승하강. 한 제자가 수승하강 되는 이치를 물었다. 수기가 올라가면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얘기고 화기가 내려오면 아랫배가 따뜻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필요해요. 배가 냉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수련이라는 거는요. 수련이 잘 되면 수승하강이 이루어져요. 이 시원한 냉기가 머리로 올라가고 열기가 배로 내려와서 배가 따뜻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져서 천지가 교류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자 이거는 건강에도 좋고 명상에도 최적의 상태입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자꾸 불태우니까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로운 생각을 자꾸 일으켜서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해져서 진액이 마른다. 여러분 몸에 가장 액기 쓰이는 정액 같은 진액들이 말라버린다. 건강도 상하는 거죠. 불기가 오르고 물기운이 내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만일 생각이 잠자고 생각을 탁 쉬면 고요하게 되고 참나는 드러나 있겠죠. 성성하고 고요한 중에 성성하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아랫배로 기운이 열기가 내려오면 맑은 침이 물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는 증거로 입에 침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이치 안에 도를 얻는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침도 함부로 안 뱉죠. 아까워하세요. 나의 진액이라고. 이 몸 안에 있는 액은 다 진액이거든요. 정액이건 뭐건 다 내 몸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침도 함부로 안 뱉습니다. 아까워서 그런데 그 침이 일반 침이 아니라 수승화강이 잘 돼서 내 입에 생긴 침은 그 기운이 좋다고 봐서 보약같이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잘 나와있고요. 이건 참선 얘기를 했고요. 사리연구와 작업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여기까지 소개해드릴게요. 한 제자가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합니다. 사물이라는 것도 나눠보면요. 여러분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건 다 물건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사실은 물건이에요.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물건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의 대상이 되는 거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뭔가 생각이 떠오르시는 거 있죠? 그 일 어떻게 해야지 그 일도 그때는 물건이에요. 사물을 굳이 나눠보자면 사라는 거는 그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사예요. 그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물건입니다. 이 펜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일으키는 일이에요. 의식의 대상이 물건이고 그걸 처리하는 게 삽니다. 그럼 처처불상은 물건인 거죠. 모든 마음물은 다 부처다. 사사불공 그 대상을 다룰 땐 항상 불공 드리는 마음으로 처리하라. 사물을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처리해야 할 일 그리고 그 일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 이 모든 것에 나는 민첩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일 처리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빠릿빠릿하게 잘하던데 나는 뭐가 옳은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더라. 인간관계 관계거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물건을 내가 다루는 문제 있어서 다 이게 사물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물에 밝아질까요? 대중사께서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사막을 사막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사리를 연마해라. 자 뭔 일이 생길 때는 항상 깨어서 옳고 그름을요 미리 미리 해놔라. 이런 일은 옳은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미리 미리 많이 사리 연마를 해놔서 일을 당해서는 취사를 잘해라. 일을 당해서는 빨리 평소에 연구해둔 것 바탕으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빨리 판단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이 끝난 뒤에 다시 대조해라. 내가 한 게 과연 잘했는가 다시 여유로울 때 다시 사리를 십이 이해를 따져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그른 일을 했는지 남한테 이로움을 줬는지 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따져보시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만 가지고 이 연구를 하시지 말고 보세요. 우리가 겪는 체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살이 되시려면요. 중생들 사정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럼 방법이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생 동안 체험하는 거는요. 불보살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불보살들은 그걸 어떻게 보완할까요? 간접 체험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내 체험인 것처럼 내 문제를 가져와서 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어요. 남들하고 보살돌 할 일이 없습니다. 살이 연구할 게 너무 막막해요. 이런 분 계시다면요. 드라마라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이면 알아요. 내가 저 며느리라면 내가 저 시험원이라면 간접 체험을 끝내주게 합니다. 하면서 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다큐도 보고 뉴스도 보고 방송도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즘 물질명이 좋은 게 간접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도와줘요. 할 수 있게. 그럼 여러분 불보살 되는 게 아주 쉬워요. 그 많은 일을 간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계정의 사막을 미리 연마해놓으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척척 해내실 수가 있거든요. 간접 체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일이라도 내 일로 가져와가지고 반조한다. 내 일로 가져와서 연구를 해보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생겨도 간접 체험한 그걸 가지고 그래도 기본 이상을 해낼 수 있다. 이런 힘이 쌓이면 어떤 사물도 처리할 수 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보살도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대들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을 장소와 때 시간과 공간에 맞게 쓰라고 가르쳐 자유롭게 걸림없이 쓰라고 가르치는 거다. 중도에 어그러지지만 않게 하라. 중도에 어그러지지 않게 한다는 건 불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건 정의롭게 써라. 모두에게 이롭게 쓰고 누군가한테 피해주지 않기만 한다면 희노애락은 아주 좋은 보살의 방편이다. 이겁니다. 가벼운 제주와 제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제주와 발심이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욕심도 더 내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살 생각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 많죠. 그러면 저는 도를 못닫겠어요. 여자도 만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그걸 내려놔 이런 게 아니라 더 키워봐. 우주를 한번 다 살려볼 생각을 해봐. 욕심을 더 키워봐. 제주도 키워봐. 작은 제주로 왜 만족하니. 이런 재능을 다 버려야 돋닦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는 작은 걸 크게 할 뿐이다. 작다는 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데 그 제주와 욕심을 쓰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거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재능과 욕심 쓰는 건 좋아한다. 저는 너무 계속 춤을 잘 추고 재능이 있다는 건 자꾸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재능이 있으면 자꾸 개발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몸놀림이 어려서부터 내사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춤을 추면 신이 나요. 욕심의 재능이죠. 저는 이것 때문에 보살 못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 인류를 기쁘게 할 생각을 해봐. 그럼 스케일이 달라지죠. 이게 예전에 동양에서도 맹자라는 분이 이랬어요. 어느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도 정치하셔야죠. 제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 안 좋아하실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여자 좋아하시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도 얼마나 그러면 여자를 좋아하겠 백성들 마음을 헤아려주시면 왕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주장이 먼저 여민동락 하면 무조건 왕도도 하는 거예요. 더블렷자 민 백성하고 여민낙 그러기도 하죠. 백성하고 더불어서 같이 즐기시면 왕도입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안 했어요. 왕들한테 제가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돈 좋아하는 사람 마음 잘 알지겠네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면 말린 거죠. 그러네요. 백성 돈 벌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좋으면 남도 좋을 줄 알고 같이 즐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맹자가 쓰던 전법이었어요. 대중사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욕심 버리지 말아. 재능? 자기 혼자 즐거운 그 작은 가벼운 재주? 그거 버리지 마라. 다 같이 즐기게 써라.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작은 데 들이던 공력을 큰 데로 돌리느니라. 이것이 큰 거를 성취하는 대법이다. 이 말씀에요. 행간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욕심과 재주가 없으면 여러분 보살 또 못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이론상 양심 보살이 되게 만드는 거는 이론상 양심자리지만 어떤 보살이 될지는 욕심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욕심나고 재능이 있는 데 있죠. 그쪽 가서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보살이 됩니다. 욕심도 안 나고 재능도 없는데 가서 그냥 사막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재미없어서 못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정사께서도 욕심과 재능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길로 너는 그 길에서 큰 보살 되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 길로 가라. 난 요리만 하면 희열이 느껴진다. 이번 생에 그쪽에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사막을 적용하시면 위대한 요리사도 될 수 있고 위대한 보살도 되실 수 있는 자기한테 있는 재능을 남김없이 발현해서 중생을 이룩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재능이 다른 거예요. 이걸 다 통합해서 재미없게 사막만 하고 있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막은 욕심을 경영하는 비결이에요. 욕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줘요. 오늘 나 오늘 저녁은 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 가는데 사막을 쓰면 어떻게 될까 하면 정확하게 답이 잘 나와요. 여러분 욕심의 인도를 어차피 따르실 거잖아요. 분명히 따르시되 욕심의 안내를 들으시되 양심으로 처리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 욕심이 인과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생에 뭔가 풀어야 할 게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그쪽의 재주를 갖고 와요. 그 업력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투자한 부분이 업력이에요. 그 업력을 이론상의 진리의 힘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때 큰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 살타라고 보살은 보리 깨달음의 부분과 살타 중생성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성이죠. 욕심과 재능은. 그 중생성을 깨달음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이 보살입니다. 욕심과 재능에 사막을 투입하시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큰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드셔야 낙원 세상이 빨리 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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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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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